진료 초반에는 하빈이가 눈맞춤도 짧고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는 것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혹시 하빈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해봤었는데요 진료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머님 얼굴 표정을 살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달라고 제 눈을 계속 쳐다보거나 제 시선이나 어머님 시선을 따라가고 또 저희들 시선을 이끌어내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협동주시의 증거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그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